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사자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리뷰하고 싶어서 리뷰하게 되었으니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사자는 얼핏 보면 용호의 성장담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증상을 입은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 이름을 잃은 용호가 파티칸에서 파견된 구마사자의 안신부를 만나 믿음을 일정부분 회복하는 성장담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 사자들 엄밀하게 살펴보면 용호의 성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용호에겐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걸 바랐다면 서사진행에 있어 어린 시절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하는 과정이나 혹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왜 신에게 응답받지 못했나에 대한 해답이나 힌트가 영화 가운데 용호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이런 부분은 있어. 일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용호가 어린 시절 상실의 회복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자는 외향적으로 신의 힘을 빌려 악을 분리치는 신본주의 영화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인본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영화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빌런과 대적할 때 용호가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가를 잘 살펴봐야 했습니다. 용호가 빌런과 대적할 힘을 갖는 궁극적인 원천은 신의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용호의 손바닥엔 그 옛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바뀐 자국인 성흥이 있습니다. 짐 남쪽에 십자가가 있대. 십자가? 거길 가며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 쌍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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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스 데우스 사바우주 이게 뭐예요? 나 그딴 거 믿지도 않는데 이게 왜 생겨요? 이게 왜 생기냐고! 손바닥에 나타난 성흥이 용호의 선장을 도울 거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소 성흥은 그저 테마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왜 성흥이 나타났는지 혹은 성흥이 용호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킬 단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선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편입니다. 왜요? 왜 이래요? 영화 사자는 검은 사제들처럼 정통 테마물로 진행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영화였습니다. 상두스 쌍두스 쌍두스 도미노스 데우스 사바우주 용호는 격투기 챔피언입니다. 이 영화를 전통적인 테마물로 만들고자 했을 경우 주인공을 사제나 혹은 영적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로 묘사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용호를 영화 검은 사제들 속 강동원처럼 신학생이나 종교 지도사가 아닌 격투기 선수로 설정했다는 건 이 영화가 구마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정통 구만방식이 아니라 다른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용호라는 격투기 선수 캐릭터를 통해 애션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고자 하는 야망이 영화 안에 담겨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격투기 선수라는 캐릭터 덕에 사자는 기존 테마 영화와는 달리 구마의식에 있어 격투기 선수라는 캐릭터 덕에 사자는 기존 테마 영화와는 달리 구마의식에 있어 액션에 상다수 가미됐습니다. 이는 사자가 구마를 묘사함에 있어 전통적인 카톨릭의 구마의식보다 액션을 통한 구말보다 많은 흥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용호의 액션은 신사하거나 창세하기보단 어디서만을 본 듯한 비시감이 듭니다. 용호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에서는 원빈의 옷을 갈아입으며 긴머리 칼을 깎는 영화 아저씨의 장면이 연상됩니다. 영화 후반부 들어 보여주는 액션 장면에서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고스트 라이더와 웨슬리 스나잎스의 블레이드가 오버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신부의 기도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서 지겨웠을 정도로 이 영화는 정말 가치가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검은 사제들 곡성같은 오커트문을 기대하고 보셨더라면 아마 실망할게 분명합니다. 악마한테 지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있어. 검은 죽여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거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도 지망이 컸던 영화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사자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